안녕하세요. 저는 서은광의 비투비입니다.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스포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시죠. 자, 카운트 주시죠. 아, 벌써 누르는 거 어딨어요? 자, 여러분들 타이틀곡은요. 일단은 5글자입니다. 5글자고요. 한글로 5글자예요. 영어로는 몇 글자일까요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8글자고요. 이번에 대박인 건 여러분들 창섭이. 이 창섭이 진짜 작살납니다. 이 창섭 너무 멋있고요. 이, 저는 이, 이 노래가 저를 표현했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정말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. 정확하게 끝났어.